또다시 돌아왔다 퀴즈 미션 시간 다들 저번 퀴즈는 잘 풀었을까? 빠르게 확인해보죠 제키 선생님 첫번째 퀴즈의 정답은 송이? 두 사람이 몰래 만나다니 신선한 조합인걸? 두번째 퀴즈의 정답은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음식 K씨는 정말 멋있는 학생이지 세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퓨리가 꼭 비밀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? 결국 들켰지만 말이야 그럼 오늘의 퀴즈다 첫번째 퀴즈 나라가 안개 속에서 눈을 떴을 때 도착한 곳은? 두번째 퀴즈 양철로봇이 가지지 못한 것은? 세번째 퀴즈 요행중에 생긴 허수아비의 꿈은? 이쯤 되니 할 멘트가 정말 없네요 대본 쓰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매번 다르게 하니 머리에 친하겠어요 삼형 eh 우리가 자신을 contrar기 위해 요행에 좋은 멘트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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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